오르몬에 찍는 중 오르몬에 찍는 중 오르몬에 찍는 중 감사합니다 광어, 창치, 오르몬, 우럭, 새우, 연어 와우! 와우와와와와와와와와 성게알 오르몬에 찍고 오르몬에 찍는 중 오르몬에 찍는 중 오르몬에 찍는 중 어머, 감사합니다 아보쿠두 오르몬에 찍을 때 어머, 감사합니다 귀여워 어머,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, 득din해볼 때 탐 오우우우 옥동 옥동 아, 대박 와우 제대로 한 마리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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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이거 부는데 소름 돋았어요. 비늘인가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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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vince 미디안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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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비닐하고 이렇게 먹으면 식감이 아삭아삭하면서 되게 맛있어요. 이게... 언니, 고슴도치 같아요. 비닐은 좀 아직 무서우니까 살부터 먹어보고. 주말엔 테러로 놀자! 토요일 낮 12시